안녕하세요 오마디입니다 컨셉은 파자마 파티입니다 자연스러운 코팅제를 먼저 스프레를 뿌려줄게요 고데기가 표현할 수 없는 특이한 컬을 표현하려고 이런 철사를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위아래 교차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중간에 꼭 고정을 해주시고 정말 이 파자마 파티에서 남기는 사진은 오래오래 정말 회자가 되실 수 있어요 초강력 하드 스프레이로 묵구로 분사를 해주십니다 열을 가해주세요 브라이기로 날려주시고 이제 핀을 뺄게요 이렇게 하시고 붉은 브러쉬로 빗으셔야 돼요 이런 머리를 한 경우 제외하고 항상 다 볼륨 스프레이를 먼저 부석부석 뿌려주신 다음에 바닥바닥 이렇게 여유를 줘야 얘가 빛이 올라가면 잘 따라 올라오는 거거든요 자, 이게 화덕구이입니다 드라이기로 되시고 헤드밴드 벗고 오마디였습니다